안녕하세요. 에스앤입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되게 밍밍해요. 보고 국장님께서 보러 놀러 오라고 하셔서 보고 전시회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화장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서울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 보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인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는 제가 원래 맨날 늦게 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제가 되게 일찍 왔고 제인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냥 남부다. 입거나 보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 몇만 원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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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세션은? 지구의 세션은? 정우선? 아니, 쉼이크. 정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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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신선홍 조상공원 앞에 있는 그랑시라는 직점에 왔어요. 정우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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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이라서 머리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어 네. 뭘 먹을까? 저는 매콤한 토마토 먹을래요. 매콤한 토마토? 네. 나는 로제 파스타 먹고 싶은데? 저희는 엘조글 파스타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저 그거 먹을래요. 토마토 파스타는... 토마토 파스타요? 네. 맛있죠? 매운 걸로 맛있는 거 같아요. 오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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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아무튼 음식이 나오면 항상...? 사진을 찍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영정사진 같은 느낌이지 음식이 이제 죽기 전에 맞아 맞아. 나랑 택시하려는 것 같아요. 하자마자 움직일게.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별게 아닌 것도 나와요. 너무 맛있어. 저는 이런 거 찍을 때 무슨 얘기야. 여기 왔고 그걸 먹고 있고 맛이 왔다고. 응. 맛이 왔다고. 맛있다. 나 오이콘까지만 먹었는데. 나도 그 떡볶이 떡볶이 좀 먹었는데 내가 시켜먹은 처음이야. 근데 저 떡볶이 먹었던 오이콘까지는 진짜 맛있어. 아 진짜로? 아주 거의 다 막 연맘만 나고 맛본 거 같아. 그래도 유명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응. 맛있어. 맛있어. 진짜 좋더라. 왜 이러고 찍고 있어. 유명상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왜 이러고 싶었다. 유명상으로 이런 거 찍고 있어. 네. 난 안 찍힐네. 잠시 한 번 걸려. 네. 오. 서비꺼에 출연한 적 있는데 안 돼. 깜짝같이 나왔어. 아 진짜? 이거 와이파이로 넘겨지는 거야? 네. 근데 와이파이로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컴퓨터로 연결해. 요즘에 구름이 그린 달 빛. 누구 나오는데? 박보검이랑 김유정. 김유정 연기 잘하던데? 맞아. 오빠 박신혜 좋아하잖아. 그거 끝났어요. 닥터스. 뭐 찍자는 거야. 왜? 뭐 하는 거야? 그냥 찍고 있어. 안 돼. 안 돼. 이런 거는 좀 두 명이 콩팍팍이고 이런 데서 좀 찍어 주면 안 돼. 어차피 잘 안 보여갖고. 네. 한 번 내려가면은 검정색 가게일 수 없어. 아 검정색 가게일 수 없어. 아 검정색 가게일 수 없어.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언니 다음에 또 봬요. 지금 좋은 아이템을 있다고 들어가지고 문 닫기 전에 두고 아이를 보러 갑니다. 네. 그 아이를 보러 갑니다. 어디 적응이야?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저도 저도 아까 검정색 간판. 아 그래요? 여기 검정 간판이 있나요? 어딘지 모르겠어. 쭉 가야되나? 저는 잘 몰라서요. 저도. 내가 한 번 알아보죠. 일로라면 신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봤는가? 여기 가봤어? 차돌박이? 여기? 돌베깃집? 아니. 여기 저 그 뭐지? 차돌박이? 차돌박이? 아니 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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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돌베깃 났는데. 아 진짜? 다음에 먹으러 가자. 저희는 지금 바이브레이터 매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예쁘답네? 곧lerekt 손이 어떻게 잡아. 이거 예쁘지? 별맹들 많이 보시고 이 노래도 흰색으로오시고 아니시면 잘 나가서 이게 썼을 때 여기서 되게 이뻐 보거든요. 아... 이거예요? 얼마예요? 식사 1,000원 어? 식사 1,000원 식사 1,000원 8,000원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네 자, 모자를 샀습니다 레고 레고 제인이 위에 놓은 레고 안녕히 계세요 에고 어떤가 만족스럽나요? 쇼핑을 했는데 만족스럽나요? 급하게 산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모자를 사려고 했었거든 근데 모자가 비겁니까 지금? 그런가? 아, 진짜? 모자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모자가 가격대가 좀 있긴 했어요 저희는 이제 집으로 안녕 안녕 안녕